안녕하세요 저 남토롤입니다 저는 LPGA 컴퍼니에서 가득 에어를 받고 있고 올라운더를 받고 있는 남토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제가 강의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할 강의는 일단 스킬을 하나에 대해서 파고드는 강의입니다 일단 제가 슈팅가드의 스킬인 백롤턴2를 강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백롤턴2라는 스킬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백롤턴2는 슈팅가드의 고요기술인 백롤턴2인데 이게 뒤로 돌파를 한번 하고 뒤로 돌면서 가가지고 3점을 노리는 그런 기술입니다 어 이게 말로 설명만 해서는 잘 모를 것 같으니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좀 기본적인 강의니까 대부분의 슈팅가드의 분들은 다 아실거에요 저는 제가 이 강의를 하는 이유는 또 약간 위숙하신 유비분들을 위해 하는 강의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롤턴2가 바로 백롤턴입니다 백롤턴 그러니까 돌파를 한번 하고 돌파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그 방향으로 또 뒤로 돌면서 도는 기술이죠 그리고 백롤턴1하고 2의 차이는 백롤턴1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만 백롤턴을 돌 수 있지만 백롤턴2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도 그러니까 한번 상대를 속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백롤턴을 해서 자 일단 백롤턴의 커맨드를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백롤턴2의 백롤턴2의 커맨드는 어 일단 설명에도 봤듯이 골대 방대 방향키입니다 돌파를 한번 하고 골대 방대 방향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게 어 무슨 뜻이냐 만약 정면을 정면에 계시면 정면에 반대는 어딥니까 밑에 방향이죠 돌파를 하시고 그냥 밑에 방향키 하나만 누르시면 됩니다 자 바로 이렇게 예 밑에 방향키 하나만 이렇게 밑에 방향키 자 밑에만 누르시면 됩니다 밑에만 자 오른쪽도 똑같죠 자 밑에만 누르면 됩니다 그냥 골대 반대 방향키 그냥 쉬워요 백롤턴2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 이게 측면이면 아마 오른쪽이 골대 반대 방향키겠죠 자 위로 하면 이렇게 이렇게 또 밑으로 하면 또 오른쪽만 누르면 돼요 그냥 오른쪽만 추가로 누르면 백롤턴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겁니다 자 백롤턴2의 커맨드는 1에 비해서 아주 간단합니다 하지만 좀 약간 애매한 곳이 바로 이 사이드 쪽 그러니까 대각선 쪽이죠 대각선 이곳에 백롤턴을 어떻게 하냐 여기는 기존의 백롤턴1하고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위로할 경우에는 이게 반대 방향이 오른쪽으로 간주해서 위하고 오른쪽입니다 위 오른쪽 위 오른쪽 그리고 아래는 그냥 왼쪽으로 돌팔하시고 아래 버튼을 두시면 됩니다 왼쪽 아래 아 잠깐만 왼쪽 아래 이렇게 왼쪽 아래입니다 왼쪽 아래 여기서 아마 백롤턴을 많이 돌게 될 거예요 슈가분들이 하시다 보면 왜냐하면 이쪽이 막기가 까다로 번거롭거든요 왜냐하면 수비할 때 대각선으로 움직여야 되니까요 다른 곳은 직선으로만 움직여도 어느 정도 수비가 되는데 이쪽에서 백롤턴을 하면 대각선으로만 움직여야 되잖아요 수비를 하려면 자 커맨드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여기까지 여기도 똑같아요 자 위로 할 거면 위로하고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위 왼쪽 위 왼쪽 아 위로 위 A 왼쪽 위 돌파의 왼쪽 간단합니다 여기는 오른쪽 돌파 아래 오른쪽 돌파 아래 간단해요 이게 처음에 좀 어려워도 익숙해지시면 자유롭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른쪽 아래 자 이 백롤턴을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백롤턴은 상대를 혼란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백롤턴 하나만으로는 득점하기 어렵고 또 백롤턴 없이 다른 것만으로도 득점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백롤턴을 한 번씩 하면서 가끔씩은 그냥 앞에 돌파하고 레이업이라던지 막 그런 걸로 막 하시는 것도 좋다 생각해요 백롤턴만 하면 막기가 쉬워요 백롤턴을 막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3점 막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만약 풀리업 같은 걸 하잖아요 여기서 풀리업을 하는데 돌파를 한 번 치고 플로터를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계속 돌파는 치고 플로터를 했는데 한 번씩 백롤턴을 한다? 이러면 3점 막 이거 막기가 굉장히 까다롭죠 왜냐하면 이 녀석이 또 풀리업을 하려고 안에 들어올지 아니면 밖으로 나가서 백롤턴을 할지 이게 많이 고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패턴이 많을수록 막기가 어렵습니다 자 역백롤도 한 번씩 다 알려드릴게요 역백롤도 그러니까 정면은 쉽습니다 정면은 A를 그냥 누르고 계시면 돼요 A를 누르고 계시고 그냥 똑같이 아래 방향키 누르시면 돼요 A를 누르고 계시고 아래 방향키 자 쉽죠? 자 그리고 자 측면 여기도 똑같아요 그냥 A를 누르고 계시고 왼쪽 누르시면 돼요 A를 누르시고 왼쪽 누르시면 역백롤이 나가요 역백롤 그러니까 A를 누르고만 있으라고 생각하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죠 이것도 자 문제의 대각선입니다 대각선 대각선 여기가 진짜 문제입니다 여기서 어 원래 위로 돌파했을 때는 어떤 버튼을 눌러야 되니까 왼쪽이죠 이렇게 왼쪽이죠 원래는 하지만 역백롤은 위로 돌파했을 때는 그러니까 반대로 오른쪽으로 돌파했을 때 왼쪽인 겁니다 오른쪽 왼쪽 자 다시 한번 오른쪽 A 왼쪽 그러니까 A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왼쪽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또 아까 전에 오른쪽으로 돌파했을 때 백롤은 그냥 정백롤은 어느 쪽이냐면 아래였습니다 그러면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되죠 위로 백롤 할 때 옆백롤은 아래를 누르면 되네 그러면 위 아래 그러니까 A를 누른 상태에서 위 아래 위 아래 어렵지 않습니다 위 아래 저 오히려 옆백롤은 여기가 더 쉽다고 생각해요 그냥 돌파 페이크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아마 편집 영상에서 좀 그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자막 같은 걸로 편집 보내서 하하 자 또 여기 또 문제의 구간이 여기죠 또 여기서 위를 했을 때 백롤을 터라려면 왼쪽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이렇게 왼쪽 위 왼쪽 그리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옆백롤을 터라려면 아니 잠깐 오른쪽이구나 아 죄송합니다 오른쪽이다 위 오른쪽입니다 위 오른쪽 반대로 생각하면 왼쪽을 눌렀을 때 옆백롤을 쓰려면 오른쪽을 눌러야 된다 왼쪽 오른쪽 L을 누른 상태에서 왼쪽 오른쪽 다시 함 왼쪽 오른쪽 어렵지 않습니다 왼쪽 오른쪽 자 돌파 페이크를 정면에서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지금 슈가 강의 백롤 턴 강의하고 있습니다 백롤 턴 스킬 하나 자 또 여기서 왼쪽으로 돌파했을 때 정백롤을 하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야 됐습니다 아래 버튼 이렇게 그러면 또 반대로 생각하면 위로 했을 때 옆백롤은 아래입니다 자 위 아래 그러니까 L을 누르는 상태에서 L을 누르는 상태에서 위 아래 하면 옆백롤을 이렇게 쉽게 나갑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위 아래 자 여기까지 백롤 턴 강의였습니다 자 백롤 턴을 지금까지 강의를 했으니까 이제 백롤 턴 가지고 활용하는 모습을 실전에서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에서 근데 제가 말하는 강의가 이해하기 쉬웠나요 만약 피드백하실 부분 있으면 피드백하실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피드백 해주세요 저는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완벽해지기 위해서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됐다 아마 백롤 턴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 키보드 이거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이스 싸워버리고요 들어갑니다 벌렸어 하지만 이거 어떨까 낫고 그렇지 리턴 리턴 리턴이 안왔어 없는데 안 돼가고 티빈 아 나이스 치 아 이거 좀 아쉽다 어 위로 백롤 턴 낫기네 어 나이스 축하밤 축하밤입니다 아 까비 잡아줄게 잡아줄게 그치 뻔했나보다 죄송합니다 엘리옥 안 됐다 나이스립 드리프트 패스는 인셉이 잘 안돼요 드리프트 패스는 그래서 상대포나 저렇게까지 인셉을 잡고 있을 때는 드리프트 패스로 한번씩 찔러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갑자기 백롤 쓰려고 하니까 좀 어렵긴하다 백롤 쓰려고 하니까 좀 어렵긴 하다 백롤 쓰려고 하니까 자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백롤 총강이었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